김치 프렌치 프라이와 불고기 핫도그, 궁합이 잘 맞을까 싶지만 미국 텍사스에선 이런 퓨전 한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퓨전 한식 전문점. 우리 음식을 알리기 위해 동포 형제가 시작한 식당입니다. 감자튀김에 볶은 김치와 각종 채소를 얹자 김치 프렌치 프라이라는 새로운 요리가 탄생합니다. 불고기가 듬뿍 들어간 불고기 타코와 김치가 가미된 핫도그까지 이색적인 퓨전 한식을 맛보러 온 손님들로 식당 안은 분주합니다. 또 다른 이 식당도 저녁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불고기와 잡채가 들어간 에그롤과 멕시칸식 빵에 볶은 김치와 불고기를 넣어 만든 김치 불고기 퀘세디아가 주 메뉴입니다. 돼지고기랑 잡채가 섞여있는 에그롤이고 불고기 김치랑 섞여있는 프렌치 프라이입니다. 고추장 양념을 바른 떡거치가 매울법도 하지만 꼬마아이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국적인 맛으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식 퓨전 식당은 한식 세계화의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김길수입니다. 국회의원 아 감사합니다.